Q. 음... 아, let's see. Where should we start? 어, 이거는 거의... 팬 질문이 아니고, 부탁인데 대박쇼 출연 오늘 하지 않은 멤버들 이른모로 삼행시를 해서 그 멤버들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Of course. 그건 나머지 세 번, 딱 한 번씩 맡아봐서... 알겠습니다. 나잇으로 갑시다. 은우, 비니, 라키 라키 두 글자 차! 차 타고 왔어 우리는 은우야 넌 지금 쉬고 있지? 우리 다음엔 같이 함께 하자 약간 찔리면서 훈훈한 마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괜찮았어요 좋았어? 감사합니다 누리씨 다음엔 같이 함께 해요 운 뛰어 주세요 아 얘도 두 글자 라키 너무 어렵다 넌 박민혁으로 해 자 갑니다 문 문이 열리네요 빈 빈이 왔나? 진짜 비터질 것 같아 비켜야 돼요 여기요 비터질 것 같다고 왜 그러지? I'm sorry Oh my god I'm sorry It's okay 네 이거는 이행시로 살리지 못한 그 뒤에 반응으로 살렸어 아 예 연기를 살렸어 연기를 살렸어 연기를 살렸어 네 다음 사랑 박 박민혁으로 하겠습니다 라키 형이 분명히 박민혁이니까 박 박진감 넘치는 다이브 스튜디오 민 민첩하고 빠른 라키는 평발 다시 갈까? 락키로 갈까? 락키로 갈까? 락키로 갈까? 그래 재미없을 거면 빨리라도 끝내 라이크 키 안 끝났는데 아 오케이 라이크 오케이 이어서 라이크 라이크 라이브 스튜디오 입술이 왜 떨려? 긴장 많이 했는데 라이크 라이크 라이브 스튜디오 티 키위 키위 아 오 마이 갓 오 통편지 플리즈 야 I'm sorry 여기는 지워주세요 딱 여기 먼저 퇴근 먼저 퇴근했다 해주세요 먼저 퇴근 먼저 퇴근 셧터 셧터 내놨어 아 그래픽 진짜 들어간다 이거 진짜 와 어 오케이 어 Let's see This is from Cherry Aquino What's the highest note MJ can sing? MJ님이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은 무엇인가요? 가장 높은 음이요? 잠깐만 잠깐만 바로 지금 아 아 고음 배털 한번 갈까요? 어? 그럼 클레어 파트라 갈까요? 아 하시겠어요? 아 아 할 수 있지 클레어 배털 너무 잘해요 아 진짜? 진짜 잘해요 클레어 파트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같이 해요 같이? 네 다 같이 잠깐만 그거 어떻게 하는거야 클레어 파트라 안녕 클레어 파트라 잠시 음을 높여 그러면 너부터 갈까요? 그럼 안녕 클레어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어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어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사이 안녕 클레어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클레어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어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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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야! 에이! 고마워! 승리하는 게 뭐가 이렇게 됐어! 에이! 에이! 승리하는 게! 승리하는 게! 아 물 좀... 가자! 아 그 정도야? 물이 필요해? 아 목 안 풀었단 말. 오케이. 와 에이 형 진짜 멋있어. 오아아아아아아아악! 오아아아아아악! 성대 찢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파트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분들을 다쳐! 아... 세상에 있는 이는 내 마음의 나이! 못 해요. 하하하하 아아하아악! 안 돼 안 돼 안 돼. 도전이라도 해봐 어디까지 했죠? 귀엽다 한 번 더 시도해봐 안돼 I'm Loser We won 형 진짜 다들 돌고래인걸 와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올라간다 진지씨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되게 처음이라서 저는 메인보컬이기 때문에 아 메인보컬이니까 그래야지 당연한거죠 I'm the singer You are Very good Alright Zuri Fresa Can they make Can they say Aroha de Chile Te amamos 칠레에 계신 분들인거 같은데 칠레에 계신 Aroha한테 Aroha de Chile Te amamos Aroha Aroha de Chile Te amamos Yeah MJ씨 이해하셨죠? Aroha de Aroha de Aroha 보여드릴까요? De Chile 못읽어요 보여주고 아니요 영어는 읽을 수 있어요 어디야? Aroha de Chile Te amamos Aroha de Chile Aroha de Chile Te amamos Te amamos 아 Te amamos Aroha de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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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투리 쓰는거에요? Amamos Okay 어디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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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ha de Chile Te amamos 아 아니 이 세 분이 한 번 맞힐 수 있어요? 그럼 가능할까요? 화음으로 하자 화음으로 Aroha de Chile Aroha de Chile Te amamos Al no 어 also FV Acapella 음미 또 itu o o o o o o ba whom cla ta o Memphis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가 성공해도 당황하신거야 아카펠라? 너네가 무슨 아카펠라? 생각보다 잘했다 Where are you going?